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협업사업 정상준 의사선생이 펜앤마이크의 대표이자 주필인 정규재 씨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정규재 주필께서 이제는 감정에까지 호소하는 글을 썩이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처지가 안타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주필께서는 지금도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을 제가 접하고 정규재 주필의 페이스북을 방문했습니다. 6월 24일 날 올린 정주필의 페이스북 거래는 이런 제목의 글이 제법 장문의 글입니다. 펜마 구독 해지 전화를 받으며 펜앤마이크의 구독 해지 전화를 받으며 라는 제목의 거래는 최근 펜앤마이크의 상황뿐만 아니고 다시 한 번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 정규재는 4.15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 정규재는 선거 조작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주필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이 글로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하고 저의 해설을 더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글은 모두 4부분으로 분해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펜앤마이크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주필 글입니다. 구독 해지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며칠 전부터 내가 직접 전화를 받고 있다. 중략입니다. 문정권의 선거 조작을 규명하고 규탄하는데 앞장서야 할 펜앤마이크가 오히려 선거 조작론을 부정하고 있으니 더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독자들의 행렬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유료 구독도 많이 떨어졌다. 여기까지가 정주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항의하는 그런 유료 구독자들이 구독을 끊겠다. 그렇게 아마 전화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설 정도니까 상황이 그냥 평상시보다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상황은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된다. 정주필 글입니다. 다짜고짜 이유 없다. 해제해 달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왜 당신은 선거 조작을 밝히려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신련한 구독자들도 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선거 조작을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놔두는 동영상의 대부분이 조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고지 듣지 않는다. 광우병 당시를 떠올리게 된다. 정주필 당시에는 쓰러져 주저앉는 소를 보고도 광우병을 부인하는가 하는 항의를 참 많이도 받았다. 여기까지가 정주필의 글입니다. 제 해설은 지금 상황과 광우병 사태와는 아무런 유사점이 없습니다. 정주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선거 조작용 열풍이 불어닥치는 것은 광우병 사태 때와 똑같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필은 선거 조작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 당시에 우매한 군중들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규재 주필이 사전선거 조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4.15 총선 이후에 일관된 시각입니다. 특히 이런 대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시중에 놔두는 동영상의 대부분이 조작이다. 지금 시중에 놔두는 동영상의 대부분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정주필이 펼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장을 보고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 수 있을까? 조작된 동영상을 올리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사명감을 갖고 캐피오 현장 등을 찍은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따라서 그 어떤 증거를 가지더라도 정주필을 설득할 수 없음을 제3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선거 조작 증거는 없다. 정주필 거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도지 말릴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전규제와 페넨 마이크가 진실에 아닌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 차라리 누가 나와 페넨 마이크에 선거 조작의 아주 작은 진짜 증거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나는 눈을 씻고 찾아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일부 좌익 세력이 들어와 보수 괴매를 노리고 조작한 영상을 뿌리는 것 같다는 상상이 생길 정도다. 동영상 주제는 심지어 조작된 영상조차 나돌고 있다. 선거 관리의 부실을 부정의 증거라고 혼돈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들도 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제 해설입니다. 이런 걸은 차라리 글로 남기지 않고 그냥 가슴에 담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 조작 눈을 파헤쳐온 사람들이나 그것에 동조하는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런 정규제 씨의 주장입니다. 정규제는 진실이 아닌 일에 동참할 수 없다. 그의 진실과 보통 시민들의 진실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나는 눈을 씻고 찾아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서 많은 시민들은 거대한 벽을 느낄 겁니다. 아주 작은 진짜 선거 조작 증거라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제시한 부정 선거 조작 증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정규제 씨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을 부정의 증거라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거 부정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한두 번 실수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조직적인 그런 개입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낸 것이죠. 조작된 영상들이 돌고 있다. 어떤 게 조작된 영상인지 저에게 한번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왜 그와 대화가 되지 않는지 왜 그를 설득할 수 없는지 이런 문장들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정규제 씨의 투철한 신념은 완전한 타격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선택한 판단과 자신이 선택한 신념과 자신이 선택한 사실 때문에 완전한 괴멸과 파멸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때 써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지 아니면 그때조차도 선거 조작 논이 털렸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아마 후자가 더 가까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책이 없다. 전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선거 조작 논의 것은 보수 괴멸이 될 것이다. 보수가 망하는데 선거 조작 논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규제 씨의 글입니다. 머지않아 거듭된 보수의 실패에 실망한 애국 시민들이 풀죽은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선거 조작 논 열풍의 것은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슬퍼다. 물론 이런 추세로 구독자가 떠나가면 애국자들의 집으로 모두 흩어지기 전에 전규제와 페넨 마이크 기자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최근 수일 동안은 신규 구독 취소는 크게 줄었다. JKJ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전규제 씨는 선거 조작 논을 계속해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것은 곧바로 보수 괴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조작 논을 열심히 파헤치는 사람은 이번에 선거 조작이 어물쩡하게 넘어가게 되면 자유대한민국 자체가 기이하고 이상한 나라로 변질될 버릴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선거 조작 논을 파헤치는 그런 사람들과 선거 조작 논에 동조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찬동을 표현하는 시민들이란 것이죠. 전규제 씨와 국민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하는 것을 그의 글을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적흥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가 페이스북에 남긴 그의 글은 현재 그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정주필이 이 정도에서 침묵으로 잠시 수그러들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거 조작은 일어나지 않았다. 선거 조작은 있을 수 없다. 선거 조작은 애들이 하는 장난질이다. 이렇게 외치면 그와 그가 애써 만든 조직은 정규제 씨가 예상한 경로대로 걸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갖게 되는 단상은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그의 페이스북을 글을 읽고 대본을 만들면서 머리를 한시라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한 번 정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가 자신이 내뱉은 말과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을 주어 담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 모든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책임을 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